네 여러분 가을이 되었어요. 날수도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정말 부자연스럽지만 여러분 갈수록 중국어가 재미있나요? 아니면 갈수록 어렵나요? 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문장 갈수록 뭐뭐 이거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시간이 흐르거나 어떤 일의 진행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 더욱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국어 실력이 사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국어사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저는 우리 4, 5개월 정도만 돼도 바로 배우는 위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에, 월, 넘따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갈수록 더욱더 라는 의미로 쓸 거고요 이 단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3종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앱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던 그 이거라는 앱에서 또 갬성어린 그런 예문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위에, 라이, 위에 하고 변화되는 내용 어떤 A를 쓰고요 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변화의 의미로 어기조사 러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위에, 라이, 위에 하고 뭐뭐뭐라고 하면 갈수록 뭐뭐뭐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문 그 사람 갈수록 멋있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 맘에 들어 하는 배우가 이정재씨 아니면 미생에 나왔던 그 분 있잖아요 그 과장님, 오과장님 네, 그런 분 연륜이 좀 있죠, 그죠? 어쨌든 그 사람이 갈수록 멋있다라고 하려면 다, 위에, 라이, 위에 하고 멋있다를 넣어주면 돼요 슈아이 그래서 다, 위에, 라이, 위에, 슈아이러 다, 위에, 라이, 위에, 슈아이러 하, 이정재씨의 그 딕션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 배우는게 갈수록 재미있다면 재미있다는 요, 이으, 를 쓸 거고요 중국어를 배우다는 슈아이, 유, 이으, 를 쓸 거고요 중국어를 배우다는 슈아이, 유, 하니 요걸로 해볼게요 슈아이, 유, 라이, 유, 이으 슈아이, 유, 라이, 유, 이으 슈아이, 유, 라이, 유, 이으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슈아이, 유, 라이, 유, 에, 유, 이으 네, 제가 질문하게 되네요 그죠? 재밌나요? 이렇게 다음은 제가 앱에서 가져온 건데요 요게 언제 거였냐면 여기 있네요 올해 9월 7일자 그날에 나왔던 거고 중국어를 배우다는 슈아이, 유, 라이, 유, 이으 요걸로 해볼게요 슈아이, 유, 라이, 유, 이으 슈아이, 유, 라이, 유, 이으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슈아이, 유, 라이, 유, 에, 유, 이으 제가 질문하게 되네요 그죠? 재밌나요? 이렇게 다음은 제가 앱에서 가져온 건데요 요게 언제 거였냐면 여기 있네요 올해 9월 7일자 그날에 나왔던 거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tecn galm 예능 웬 마 SUA 열 왕주 종동요 요게 뭐냐면 토이스토리에요 왕주 종동연 이라고 하면 토이스토리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명언인데요 이게 因為 하고 ств塞으로 해서 인웨이는 인과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리카이니들은 당신을 떠나는 사람이 위의 라이 위에 도어 라고 했죠. 갈수록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소이 그래서 류시아들은 남겨지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지옥은 연결이고요. 위의 라이 위에 중요 갈수록 중요해준다. 이 문장이죠. 네 그렇죠. 남겨진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그죠. 인웨이 소이가 나오고 또 위의 라이 위에를 사용해서 이렇게 토이스토리 문장 앱에서 한번 가져와서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위에 A 위에 B 라고 해서 A 하면 할수록 B하다 이 문장인데요. A와 B를 둘 다 변화가 일어나게 도록 해주시면 돼요. 중국어는 배울수록 어렵다.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도 변하죠.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변하죠. 그래서 중국어는 한유 그죠. 외에 슈에 외에 난 배울수록 어렵다. 한유 외에 슈에 외에 난 그죠. 네. 너 아까 전에 너 오늘 온다 그랬지? 오늘 올 거면 일찍 오는 게 좋아. 올 거면 일찍 와라 이런 문장을 할 건데요. 정도 보호를 쓸 거예요. 니 라이더 라이더 해서 정도 보호를 쓰고 뒤에다가 위에 쬬 위에 하 이럴수록 좋다. 조죠. 니 라이더 위의 쬬 위의 하 당신이 오는 것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올 거면 빨리 와라. 세 번째로는 이걸 찢어서 쓸 거예요. 주어 1이 위에 A 1이 A 하면 할수록 주어 2가 위에 B 갈수록 B하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복문으로 나눠서 쓸 건데요. 이것도 역시 감성 어린 우리 앱에서 한 번 가져왔는데 조금 길어요. 러수 러셀 했던 얘기고 8월 30일인가 그때 했던 문장인데요. 러수 러셀 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했던 말인데요. 사람의 감정 징슈가 기분이죠. 기분의 지 러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인데 기복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라는 건 위 타두의 시시 더 간지 그러니까 현상 어떤 사실에 대한 지각 감지와 정반비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감정의 기복 감정은 내려가게 돼 있다는데 뒤에 문장을 보면 좀 쉬워요. 러시 시 러 게 더 더욱더 쉽게 감동받는다. 할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감동이란 더 적어지게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미 이전에 이제 이런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감동이 덜해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안 할 것 같은 결혼? 이런 것들 모를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씁쓸해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 3종 세트를 한번 알아봤고요. 비슷한 단어로 위 라 위 라든지 위 에 위 비 라든지 이런 것들도 쓰는데요. 이런 거는 같은 의미고 같은 활용법을 갖고 있지만 서면허예요. 그래서 좀 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좀 회화로 많이 쓴다. 혹은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쓴다. 이렇게 한다면 위의 라이 위에나 위의 위에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질문할 것 같은 선생님 치엔지엔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치엔지엔이랑 좀 차이를 생각해 봤는데요. 치엔지엔도 역시 점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티엔 치엔지엔 헤이라라고 하면 날이 점점 어두워진다. 라는 문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치엔지엔이라고 한다면 좀 자연적이거나 혹은 인위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인 그런 변화를 좀 더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날이 점점 추워진다. 라는 말을 티엔치 휘에라이 위에 럭럭 하고 티엔치 지엔지엔 럭럭 이 두 문장 전부 다 점점 추워진다. 점점 갈수록 추워진다는 맞는데 위의 문장은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갈수록 추워진다. 갈수록 추워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래 문장은 티엔지엔 럭럭 하면 화자가 느끼는 어떤 온도적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계절적인 변화를 좀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사실 점점 추워지는 건 똑같고요. 네 추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감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요. 어떤 작가가 자신의 소설이나 아니면은 에세이 같은 글을 속에서 자신이 점점 느끼는 변화에 자신의 감정에 따른 변화나 그런 감성어린 자신의 그런 화자의 감정을 좀 더 실었다 라고 하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뭘 더 많이 쓸까요? 지엔지엔 하고 점차 점점 이런 걸 많이 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 주지엔하고 지엔지엔은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아까 지엔지엔은 그대로 자연적인 거 의식적이지 않은 그런 변화에 점점 멀어져간다 뭐 이런 거라면 주지엔이라고 하면 좀 인위적이고 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변화 점차 변화에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관광수출액이 점점 높아집니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주지엔을 더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지엔을 쓰고 지엔지엔은 좀 더 자연적인 변화에 쓴다는 점 그 두 개의 차이점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갈수록 뭐 뭐하다 위에 여기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좀 더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글에서 나온다 해도 거기에 딱 맞게 또 찰떡같이 해석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역시 부탁드리고 알람도 같이 설정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럼 저는요 여러분 다음번에 또 애매하고 또 어렵고 또 알고 싶었던 표현들 가지고 올게요. 좋은 영상입니다. 希望大家 잘하고 싶은今天的 내용입니다. 오늘 거창 북싶 페이지시고 상담은 할게요. 대제에 다越来越帥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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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하니 越来越 요이ส 쉐하니 越来越 요이ส 學漢尼越來越有意思 你來的越早越好 教練